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자 갖고 오면 되잖아, 한별아. 몰라. 그 누르는 거야, 말로 설명해줘. 난 몰라. 아빠는 뒤떨어. 누르는 거야, 누르면 아내 내장이. 아빠는 뒤떨려고. 그날 다 안 보여. 거기서 서서 봐. 그날 다 안 보이잖아. 야, 혜지? 아빠는? 야, 아빠는 손질해야 되는데 아빠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누가 요리해? 안 먹어. 아빠. 아빠, 엄마 비키라며. 엄마도 비키고 아빠도 비키라는 거 아니야, 한별아? 엄마 비켜. 엄마 비켰어. 됐지? 그럼 이미지. 얘를 잘 안 나온다. 그럼 엄마가 한솔이 옆에 있을게. 한솔이 뒤에 있을게. 한별이가 언니 옆으로 와. 그럼 되지? 여러 개 찍지 뭐. 그 다음 뭐 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얘는 갯벌을 엄청 먹었네? 이 안에 똥을 빼야 되는데. 응, 그걸로 빼려고 원래 하루 동안 담가 놓고 한대. 근데 우리는 뭐 안 했으니까. 왜 갯벌을 엄청 먹었어? 그럼 뭐 먹어. 뭐하러 빼. 그냥 버리라고. 저거 중화색 부분만. 물 안 닦던지. 아니야. 중화색 그거 뭐야? 내장. 중화색이 빠진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걘 버려야겠다. 그치? 한솔아 잠깐만. 한솔아 잠깐만. 됐어? 끝. 어. 내장 나온다. 내장 나온다는 건 어떡해. 내장 나온다. 내장 나온다. 내장 나온다. 내장 나온다. 내장 Gotta watch고 바삭하는 도 46. 내장 하는 포즈équ avere 사진 Australians. 내장 Insurance. 내장іє nosk handle. 내장된 아까라고. 돼? 네네? 저 화연이 뭐야? 사고를 죽는다. 노? 엄마 허윤이 안보여 나 또 하고 있는다 뭐라고? 한별아? 뭐 똥이겠지 똥 똥이 하얘? 그럴 수도 있겠다 하얀 똥도 있을 수 있지 안에 한번 씻어내는거야 물랑 씻어줘 왜 안에 뭐 있었는데? 내장에서 터진 흙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해삼과 어묵마다 이거 다 위로 잘라? 반을 잘라야 되는데 칼로 자르면 위험하대요 짝게 잘라야 되는거 아니야? 식감 짝게 자르는 것도 있고 뒷부분은 크게 자르는 것도 있고 먹고싶은거 어떠세요? 양파리 양파리 인정아 이거 괜찮다 많이 먹어놨어 맞지? 식감 짝게 건강식 네 진짜 건강식 암멜 아니 잘 안 먹어야 됐대 그럼 돼 여기 위에 들어와 봐. 알려줘. 무슨 맛이야? 먹는 게 맛? 응?